우리 음악 좀 뭐 들을 거 없어요? 음악 왜요? 네? 아, 노래방? 아니, 노래방 아니더라도 뭐. 그래, 오빠 연주하면 되겠다. 내가 노래가 안 되잖아, 노래가. 아니, 그냥 연주만 해줘, 오빠. 알겠어. 너무 적적하잖아요, 오빠. 그래. 그래. 오히려 형, 형 처음 불청이 왔을 때 기타 쳐달라고 그랬더니 형이 그거 했어요. 내가 슬픈 인연. 슬픈 인연이었지. 한 번 더 해 주세요. 남이의? 어. 형 처음 왔을 때. 쟤 처음에 그랬지. 어우, 좋다. 너무 좋다. 진짜, 오빠. 너무 좋다.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어. 노래를 딱 하면 끝나는데. 노래가 안 돼. 자, 한옥타브 달게. 여기 가슴은 계신데. 여기 자랑은 새림 누나가 좀. 새림 누나가 한 번. 새림 누나가 좀. 새림 누나가 좀. 새림 누나가 좀. 새림 누나가 좀. 새림 누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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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누가 널 있어, 가봐. 맞아. 비 내리는 거 보면서. 아, 기타 잘 친다, 기타. 나는 우린 어떡해, 나는 어떡해. 아, 다시 올 거야. 아, 나의 곁으로. 아, 나의 곁으로.